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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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용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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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후추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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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lking about fish 오징어 그치 사이나 소금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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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아줄게요 고추 계 고춧가루 손해볼 후추 고추 모짜렐라 양파 양파 육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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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를 넣어두세요 오이빵 당근 치즈소스 오븐 치즈소스 소금 치즈소스 치즈소스 튀김 사는 식용유 수제 식용유 다진마늘 설탕 소금 소금 오징어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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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물 계란 계란물 고기 고춧가루 좌우 참기름 청양고추 닭다리 소금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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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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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